오늘은 여러분께 과학과 기싸움 하는 여성들의 한심한 이야기 보여드릴까 합니다.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의사들 중에서 노산에 대해 가장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산부인과 의사가 노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. 일반인 한 년은 35부터를 노산이라 하면 너무 잔인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의학적 자료는 과학적인 통계이고 고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수만 년의 통계이다. 남자 나이는 상관없냐는 한국 여자의 질문에 남자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보이시죠? 그냥 과학적으로 남성은 노산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없다는 게 팩트입니다. 그 증거를 보여드리죠. 배우 김용권 씨는 76살의 늦둥이를 득남했습니다. 그는 자신의 늦둥이에게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며 늦둥이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죠. 남자는 76살이 되어서도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은 여자 나이 70살의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? 여성은 태어남과 동시에 일생동안 임신 가능한 난자를 몸에 저장해놓고 있는 겁니다. 초경이 시작되는 14살에 나온 첫 난자의 나이는 14살짜리 난자로 아주 싱싱한 대반에서 폐경이 시작되는 40살쯤 나온 난자의 나이는 40살의 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. 여성은 몸에서 새로운 난자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남성은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. 이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노산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. 신현준 씨는 54살의 막내딸을 얻었습니다. 김구라 씨 역시 51살의 늦둥이 둘째를 낳았죠. 그에 반해 40살의 나이에 자연 임신 가능성을 알아보러 간 김지연과 체리나는 자연 임신 가능성 3%. 건강하게 아기를 분만할 가능성 0% 진단을 받게 되었죠. 노산은 100%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이제 인정하시나요?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한국 여성들은 이런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요즘 잘못된 정보로 한국 여자 후려쳐서 어떻게 해보려는 거 너무 한심하다. 노산의 이상한 프레임 씌워서 갈라치기 하는 게 어이없네. 노산은 태아보다 산모 건강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지 40살의 애 낳아도 상관없다. 남자들이 백날 음주 흡연 이상한 약 보양식 먹어서 생기는 태아의 문제를 한국 여자에게만 전가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게 너무 답답하다. 동남아 빼고는 전세계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하는데 저런 갈라치기 왜 하는 거야? 한국 남자들은 갈라치기 그만하고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 인정했으면 좋겠다. 라는 프레임으로 여성들은 나서고 있다는 거죠. 40살에 임신하는 걸 옹호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전략을 짜는 우리 여성들. 본문 공감하고 35부터 노화 시작이라는 댓글도 지겨워 크크. 한 남이 아무리 빨리 애 낳아달라 해도 안 낳을 거지록 40살에 임신해도 문제없지롱. 이라는 우리 여성들의 기싸운 모습. 영국 인디펜던트가 미국 메사추세츠 대 다이앤 폴 교수와 뉴질랜드 오타고 대 히미시 스펜서 교수와의 공동연구 기사를 쓰게 됩니다. 근친 상관으로 장애야를 가질 확률은 40살 여성이 임신했을 경우보다 높지 않다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이죠. 여러분이 40살 여성과 결혼하여 임신하는 건 근침보다 더더욱 위험한 확률의 장애야 도박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똑같은 겁니다. 우리 한국 여성들은 동남아 빼고 전세계가 늦게 결혼하고 늦게 출산한다는데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첫 출산 산모 연령은 평균 26살입니다. 한여들의 첫 출산 평균 연령이 32살이니까 약 5살이나 어린 여성들이 임신을 하고 있죠. 영국의 여성들은 29에 임신하고 일본의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30살에 임신합니다. 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위험성을 흐린 눈하며 노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하죠. 명심하세요 여러분들. 과학은 공감하는 학문이 아닙니다.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게 과학이고 한여식 기싸움을 한다 해서 노산 연령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부디 한국 여성들이 노산에 대해 인정하게 바라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냉동난 자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. 오늘의 한 줄 요약. 노산은 100% 여성의 귀책사유입니다.